케이스 이거 뭐 가시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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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흨 아니 이거 프레임 속도 제한 무제한 해 놓고 옵션 건드린건 없는데 전체 화면 해놓고 이거 봐봐 팀 차이라니까 그래 아니 아깐 팀이 너무 그랬어 어 여기 아닌가 아니 아깐 지금 아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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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이 터미를 했었죠? 힐이 터미를 했었죠 음 As a treat i've left an overkill weapon in there pick it up and rush through the next door to do some real damage this is serious fucking hardwhip 1패 1패 추가하시나요? 1패 추가하시나요? 1패 추가하시나요? 1패 추가하시나요? 아 근데.. 처음에 그.. 뭐야.. 저거 없을 때는 좀 힘들어요 그.. 저거.. 저거 뭐야.. 조준경같은거 있잖아요 그.. 총기 레벨에 올라야지 주거든요? 그거 없을 때는 좀 빡세요 아!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예 금고.. 짚라인 설치를 해서 뒤에가서 다시.. 그 현금이랑 있잖아요 방 안에.. 짚라인 옆에 있거든요? 예.. 전진해서 방 안에.. 아니 아까 아까 그 짚라인 있던 방 짚라인 네 거기 오른쪽 방 거기 거기 있는 현금을 F 우 누르고 짚라인 타고 가요 하나밖에 못 들어 가방에 짚라인 타고 가서 바닥에 보면은 네모 칸 있잖아요 거기다가 Q 던지기 아 그 보석도 아 이제 화면에 이제 나왔어 일단 저기 쿠팡 봐봐 침차이였다니깐 흐흫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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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빡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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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직 안됐어? 이거 근데 왜 이게 창이 안뜨냐 잠시만 이거 슬로워요? 온라인이든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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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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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갔다 어허 다시 초대했다 나 이게 액박 액박 저게 창이 안 켜지는데 아 이렇게 해야 되구나 아 이거 졸라 불편하네 디코 창도 왜 안뜨는거야 도대체 슬로아이디 아니 슬로라다 쿠팡 아이디는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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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아이디 아니 그 액박 아이디를 알려드렸어요. 아 액박 아이디 잠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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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맞네 내가 찾았던 아이디 게임 초대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보통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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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 난이도 보통은 좀 많이 씹더라고 우리 우리 그래도 어려움으로 가보자 뭘 못 바꿔 캐릭터 캐릭터 아 아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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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보면은 이거 뭐 가방 같은 거 하나씩 넣어 의료 의료나 서로 다른 걸로 방탄복 뭐 탄약 가방 이런 것처럼 어 탄약 방탄복 탄약 의료 아 이건 넣어야 되는구나 아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잠시만 이거 말고 어 딴 것도 되네 탄약 어 씨 다 안 되네 이거 넣어야 되겠네 아 예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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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ated 테赴 씨씨티비벌리 어 막 막 들이 이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 근데 컨트롤 아 이거 점프하려면은 마스크를 써야 되네 pobl tä grew ae 어허 JEFF 어허 crypto 에이 유 에. 에이Ф 볼숨 reinforced 아 야야야야 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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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손묻고 따라와 Q로 던지고 다시 손묻게 해가지고 따라오게 할 수 있어 어흑 야크니 들어가자 에 네 맞아요 아 그거 처음에 킬 때 그렇더라고 저도 액체질소 액체질소 처음에 몇팔 할때 끊기더라구 액체질소 필요하데 액체질소 필요하데 액체질소 30분이 들어왔서 액체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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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데 있어 문 안 열리나? 어 저 슬로우 있는 데 있나 본데 여기 여기 탄약 있네 여기 노트북 있는데 상호작용 하고 있지? 오케이 하고 있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노트북 컷 야야야 경찰 야 경찰 나 무시하는데? 흐흐흐흐 흐흐흐흐 어이 씨발 아 이거 뭐야 이게 총 소총이야 아 총잘못사왔어 씨발 오오오 뭐야 뭐야 야 야 잠시만 나 다 야 방에 갇혔는데 아 나 총이 산거 사왔어 뭔 소총이야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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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 질소 저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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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산가랑 모양 어 나 죽고 있어요 고고고고고고 올바른 컨테인더 예허허헣헣허헣헣헣허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허儿 고고고고고고 일단 튀어 일단 튀어 빨리 나와요 혼자 있어 거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올라가냐 여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흐흐흐흐흐흐흐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 여기 여기 여야 여기 야야 스내퍼 스내퍼 이리 와봐. 야 개 많아. 야 빨리 살려줘야 돼. 내가 할게. 야 야야. 야. 야 왜 죽었는지 알것같아. 이거 뭐야 방탄복 방탄복 있는 사람 X 눌러가지고 꺼내야 돼 야 일단 이거 내가 먹을게 야 이거 씨발 쳤나 야 탄약 없어 탄탄탄 나도 나도 여기 우리 두개씩 먹자 어 흠 이런거 여기 먹어줘야 된거야 원래 애들 좀 죽었나? 어 좀 죽었나? 오오 체력보충 체력보충 좋아좋아좋아 야 총 못준나? 그럼 여기 여기 체력보충 총은 못좋아요 A 93 여기 B 여기 A 이쪽인거 같은데? 어어 맞네 어 뭐야 뭐야? 어 야 죽었어 죽었어 어? 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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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중에 떠있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저거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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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통 야 뛰어 왔다 뛰어 breathe 어허흐흐흐흐 야 뒤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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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 피가 없어 야야야야 야 2층에 죽였어 2층에 죽였어 야야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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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고 저기 69 미라 있는데 저기 가야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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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뒤진다 이씨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뭐지? 뭔가 맛있어 보이는데 저거? 여기 여기 체력 체력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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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저기 건너가 건너가면 돼 건너가면 돼 누구 졸라 맞고 있는데? 나 나 나 야 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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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체력 있어 야 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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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다 지붕에 잡았어 잡았어 야 보루 방패 야 왜 누웠어 뭘 쏘는 거야 야 보루 방패 G 누르면 수류탄 있어 야 이거 우리 개판 운전 아니야 원래 안 들키고 가야 되는데 야 이 개판이 야 야 야 왜 이렇게 가는 거야? 몰라 이리로 가 못 나가는데 밖으로 갈아야 될거야 파란색 키카드가 어딨어 오우 깜짝이야 오우 오우 씨 야 어디다 던져야 돼 87미터? 저기다 던져야 되네 야 나 업무 좀 해줄볼래? 아 가르쳐 가르쳐 바로 뒤에 있어 여기여기여기 치료 치료팩 아 탄약은 내가 먹겠다 나 있는데 치료팩 하나 있어 여기 탄 있다 탄 어 다들 멀리 있네 그렇다면 아니야 일단 남겨놓자 일단 요기 치료팩이랑 탄 오 야야야야 전혀 무서워 오 뭐야 외부 보안을 오해하세요? 이거 무슨 총 쏘요? 외부 보안을 오해하세요? 저건 뭐지 카메라인가? 타지다가 우레센 터질것 같은데? 이거 지금 터지다가 우레센 터질것 같은데? 외부 보안이 히스티니 와부 보안이 히스티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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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휴 야야야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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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P 치러야? P 저어 끝에 있어 저어 끝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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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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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네이 르네이 아 정답하나 수류탄 누구까지야 이거 어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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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온다 헬기 어허 야 피 피 피 피 피가 없네 어 스나이퍼 스나이퍼 어 잡았어 잡았어 스나이퍼 잡았어 어허 나 죽었어 어허 어허 살렸어 살렸어 나도 죽을거 같애 야 독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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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독가스 독가스 어허야 잠시만 야야 개틀링같은데 저거 뭐지 계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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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탄 될거같아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야 여기있어 안돼 안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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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아니야 여기아니야 흐흐흫 야 피 없냐 피피피 흐흐흫 야 우려상자 들고온사람 없어? 야 그거어떻게 우려상자 들고온사람 없어? 흐흫 간다 씨발 집나인 어어어 내가 분해하고 있어 분해하고 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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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야 누군가 쓰러졌어 흐흫 아아 그치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흐흫 흐흫 아쉽네 엘팍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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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 흐흫 흐흐흐흫 아이씨 손바디 엘프미 손바디 엘프미 흐흫 흐흫 지지 지지 헬프미 헬프미 흐흐흐흐흫 흐흐흫 흐흫 흐흫 흐흨 흐흫 잡혔어 잡혔어 흐흐흫 흐흫 야 나 궁극됐어 궁극 빨리 흐흫 흐흐흫 흐흫 흐으흐흫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핰 으흐흫 여기 안걸리네 흐흫 야 야 이 흐흐흫 흐흐흫 여기 어디야 아 메피씨 같다 흐흐흐흫 아아! 야! 야!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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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핳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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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통으로 한판 가자 하하 아 보통은 가오가 안산을 먹었어 아 맞지? 어려움으로 다른 맵을 해보자 야야야 아 그래 가오가 안하더라 한번 다시 해봐 이맨 말고 은행 터는 맵으로 한번 해봅시다 아 또 은행은 또 한두 번 털어볼게 아니야 아 은행 아니면 작물 아 작물 아니 근데 there's a lot of cash let's get back in the saddle this is a small branch bank usually low traffic but there's been a mixup in the money transport schedule meaning there's a lot more cash than usual in the vault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승리 문을 잃을 수 있는지. 벨트에 대기하는 데. 아니면 다시 돌아가. 너의 차량에 돌아가자. 이건 작은 사장입니다. 보통은 비행기에서 낮은 공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가 있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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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흑인으로 바꿔왔다 캐릭터를 어떻게 바꿔? 저기 저기 인벤토리 들어가서 외형 야 이거 다 게임머니구나 가면이 너무 별로다 일단 흑형이 뭔가 좋아보인다 오케이 됐다 가자 I'm ready I'm ready 오케이 오케이 Let's go 아 왜 저런거 없나? 저런거 막 방탄 이런거 그거 레벨 오르면은 할 수 있어 나 프라상보다 레벨 높은데? 나 4레벨이 최한 레벨 저거 저거 3자리에 그거 레벨 아니야? 저거 3레벨인데 나? 나 4레벨인데 어 그러게 너는 뭐 어떻게 아 더 오래 살았다고 시바 4레벨이냐 더 많이 때렸을 수도 있고 아 방탄복을 좀 개많이다 저거 어 아 하나밖에 안되네 가방 종이별로 맞지? 어 짚라인 가방 어 방탄고고 이렇게 네 서디 고 고고고 고고고 가자 야 이번엔 잘 보자 예 어 아 어 겁나 웃겨 야 게임 웃기긴 하다 재밌긴 하다 그니까 같이 하면 재밌어 같이 하면 재밌어 나 튕긴거 같은데 나도 하지 어? 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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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돼 이거 시바 똥게임이네 누가 똥물리 아니야 할까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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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돌진하지 말자고 아 자 큰거고요 적금 관한을 그 gate 마그네틱리 용량이 끊임하면 이제 용량이 끊임 여기야? 여기가 문 닿았어 어어어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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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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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맞다 조역을 정리하세요? 야 경찰 왔다 아 이거 CCTV에 걸리면 안 되는구나 네 맞아요 조역을 정리하세요 계단 올라가는 거 없나? 문 닫았어 야 이거 빨리 야 근교를 빨리 찾으라는데 어 어 나 있어 있어 장비 투하를 기다리라 1층 어모 중이야 문 닫았어 야 일단 문 닫았어 야 경찰은 들어온다 장비 왔다 야 경찰은 들어온다 경찰은 들어와 테레미스를 배치하세요 야 일단 불 붙이시고 불 붙이시고 아 저거 아 저거 전화 snapping 좀 줄... 맵일 여기 탄약 상자 하나 있고 민간이 죽이면 토의병이든지 빨간 2카드? 아 민간인 죽이면 안 되는거야? 해 죽음 processors 아 난 죽이지는 않았어 죽인 어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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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지금 상자 모양 남는 데 가서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건물 밖에 있나? 건물 밖에 있네 나랑 건물 밖에 나갔어 건물 밖에 나갔어 내려오거든 오케이 테르밋 두셨어 들고 오세요 들고 와서 그 불 막 지텔 있는 데다가 던지면 돼요 2층은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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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냐? 야 근데 2층은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계단으로 энGREN 안들 Snapchat suffered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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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сть 어디 어디에 Menu 영웅 아 쏠지 말고 이렇게 딱 잘 Phew 이렇게 어 자꾸 나도 쏠았네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꺼야 돼 총은 안 붙여지네 저기 저기 스프링클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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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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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창문 뒤에 뒤에...? 야.. sag 아 방탄 방탄 좀 차있으면 구라닌 먹어요 구간이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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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상 어딨지 방상 어딨지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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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시발 이즈이랑 거래를 어떻게 하는거지 이즈도 잡고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바닥을 놓기싶시오 아 이렇게 경영진의 대여금고를 찾으세요 저기 위에 이번에 옥상에 올라가야 되네요 저기 위에 이번에 옥상에 올라가야 되네요 옥상 옥상 갑시다 옥상 아 저거 스냅프 경영진 얘 아니야? 야 이거 저거 누구냐 이거 금고 좀 열어봐라 누가 어디요? 나 있는데 화재경보 누가 스프링클러 오토브 막으러 가야돼 아 이거 금고 어떻게 열었는지 모르겠어 아 그거 금고에서 어떻게 나가야돼 이거 준비되어 오케이 며시 야 지금 고기 밖으로 들고 이까지 올라왔어 지금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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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냅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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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금고 따고 있어 야 2층이 절로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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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금고에서 어떻게 나가야돼 이거 내꺼 화면만 봐봐 이거 금고에서 어떻게 나가야돼 스페이스 스페이스 아 스페이스 내가 공고 야 야 노구 지금 정상수 소리는 소리 들리는데 www 에히 인구야 나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야 일단 일단 금고 저었어 테이저가 우 deles 오 기아 발한색 키 카드가 필요하대 흣 가위 아 아 으 으 으 으 빨한색 키카드 아 미드에서 본인은 아아 ㅅㅂ 상표용 됐다 ㅅㅂ 야 여기 엄청 많다 와 엄청 많다 아 미안 LSP까지 어 뭐야 특동된가? 어? 여기 파란색 카드 파란색 카드 어디 열 수 있었던데 있지 않나? 깜짝이야 아 바로 오 오오오 오오 오 오 방어аче 좋은데? ㅎㅎㅎ 나이스 오? 오? 빨간색 킥와이드 등.. 야야야, 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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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디야, 여기? 여기인가? 아닌데요 여기? 야, 나, 나, 나! 아, 여기이다, 야, substitute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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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쿠팡 여기 내려간거 생각했어 야, 나 접했어, 나 접했어 어? 어디예? 잠깐만 뭐 내려가는거 생겼데? 아 여기여기여기여기 오 뭐야 야 이거 문 닫아야 되나 이거? 아 이틀께 얘들 와 ㅈㄷ 다 ㅈㄴ 많이 온다 아니 빨리 그곳으로 들어와야 일단 그냥 코인 everywhere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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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문 닫아 야 문 닫아 문 닫아 야 문 닫아 아니 일로 오라고 지금 근거에다가 돈 닫아야 된다고 현금이 이만큼 많은데 지금 야 야 우리 죽겠어 지금 여기 여기 바로 위에 여기 구멍 구멍 여기 여기 구멍을 깔 수가 없어 지금 저기 야 우리 여기 여기 우리 지금 나랑 집에 지금 파쳤다고 아 구멍 아 나 왔어 어 분명히 돈 뭉치 좋아 안에 돈 뭉치 돈 뭉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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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왔어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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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려왔다 후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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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피 많아. 피 많아 다시 그 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 저기 가방 가방 내가 Minnesota 가방에 얇다가 아니 아까 근거에 가서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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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뭉치들 F 눌러가지고 꾹 누르면은 가방이 아 아 어쩔 수 있나요 아니 이거 가서 실어 놓고 또 와야 돼 아 그래 혼자 할 때 내가 이거 여섯 번 왔다가 됐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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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도저 나왔다 불도저 불도저 뭐냐면은 그 디비전으로 치면 되지 창문 안 나가지고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아 죽겠어 죽겠어 나 이거 어떻게 나가냐 이거 여기 특징 장소인데 골라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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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들 나 버리고 가보자 아니 지금 여긴 전쟁입니다 아아 아아 야야야 뒤에 두 명 하나 내가 지게 갈게 내가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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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돼지 같은데 이거 야 야 야 불도저 다 쟤한테 걸리면 뒤져요 빨간색 보이죠? 총알이 없어 총알 없어? 나한테 있어 야 나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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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러 왔다 킬러 왔다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야 이쪽 못 가는데 야 어디다가 돈을 던져야 돼 아니 아니 아 여기 여기 볼라드 볼라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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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살려도 살려도 못해 여기도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아야야 시바야 정신이 힘이 있어 아 아 아 아 나 다 죽겠다 일단 일단 퇴가 우리 정비 한 번 하고 가자 빨리 빨리 정비 한 번 하고 가자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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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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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탄 체력이 크네 안에 그 탄 내가 안에 가전 안에 가서 다시 자 아아아아 뭐야 뭐야 왜왜왜 뭔데 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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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다가 우리 피 빨지 않았냐? 아예 X봐 자꾸 맞어 지하로 내려갈게 총알이 너무 굳이 체력 없나? 체력이 너무 없다 아까 어디 깔아놓지 않나? 가냐? X댔다 나 죽는다 선생님들 나 죽어 어 죽어 아 나 죽었어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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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살려줘 아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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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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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왔어 스나이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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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이퍼 스나이퍼 아 나 여기 죽다봐 아 진짜 웃기네 이거 어떻게 끝내야 된거야 어이 창문에 있니? 볼라드를 내리십시오 아 저기 볼라드라고 아까 그 전기판내 같은거 그거 쏟아졌는데 우리가 피가 너무 없다 아니 피가 아까 아무도 안먹었었는데 아무도 안먹었었는데 6개인가? 3점으로 가는데 어 안 넘어 사라진건가? 오 안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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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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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름은 뭐지? 야, 떨어지면 안 되는구나 아니, 지금 빨간색 카드 있네? 슬로우 어, 야야, ㅅㅂ 야, 닌자 ㅅㅂ 빨리 살려가야 돼 빨리 살려가야 돼, ㅅㅂ 개새끼 가야 왔어 화장실에 보통 어, 여기 있다, 여기 생명역 빨리 여기 여기 생명역 여기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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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나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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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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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지금 티가 1밖에 없어서 진짜 아니, 아니,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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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안 해 화장실 안에 있어 화장실 안 해 화장실 안 해 화장실 안 해 화장실 안 해 아 어, 내가 하나 먹을게 쏘고 있어 빨리 난 못 때리게 빨리 쏴 오케이, 쐈쐈쐈 안에 있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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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작네 벽에 있잖아 벽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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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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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여 뭐야 왜 뭐여 왜 보고 있는데 일단 무뎌다. 야 한심만 안타키냐? 이 팀이 날아가야겠다. 야 벽이 없는데? 알았다. 먹었어. 나 먹었어. 야 누구 누워있는데? 저기 화장실에서. 오 정상수.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꼬라지 씨발. 손으로 열얼다고요. 아 아까 아까. 오오오. 야 야 야 야 야. 이 팀이 remotely 떨어졌다. 가방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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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볼 수 있다 어 어 와 이거 하도 나빠 무한율이 많네 무거나 깔려 야 우리 어떻게 돈 설치가 안 되냐 근데 나가야 되는 건 맞지 어 나가야 되겠어 아까 전에 그 도로변 있잖아 큰 도로변 도로 좀 맞쩍 써야지 아 나 죽었어 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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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발 뭐여 이 새끼 어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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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 잠시만 독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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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 다시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아... cctv 안 걸려야 되구나 아 근데 어차피 걸리긴 돼 있어 근데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걸리기... 걸리기... 너무 많이 내려온다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구나 미션을 시간을 끌면 안 되는 거 같은데 네 다시 해볼거야 세계적으로 빨리빨리 해야 될 거 같아요 재민이 있어 재민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파이어 슬레이 됐네 엔코에 뭐? 희귀 통 잡이에요 어허허 나는 레벨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볼라드가... 뭐냐면 일단 볼라드부터 가보자고 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왔는데 그래 플랜씨 가보고 있어 같이 관전 중이에요 여기 여기 이게 볼라드 아 그거예요? 어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 더 잊지 싶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시나리프가 죽는다고 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시발 아 시발 아 시발 아 시발 아니 진짜 잘 disappeared 나 구trl 좋네 레골 아니야? 저거? 어 4렙... 4렙인가 나오면 생겨 레골 들고 다니는 중이야 어? 근데 벌라드 한 게 어디 있지? 야 우리가 레벨이 낮아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아... 어 잠시만! 아이씨! 아이씨! 에이 씨... 아까 나... 나 지뤘는데? 나도... 존나 많네? 아이씨... 가우고 뭐고 쓸바요? 가우가 내를 지게 했다가 다 해버리네 아이씨... 야 이거 죽을 때까지 참았냐 이거? 뭐야 이거? 어? 풀려났네? 어? 풀려났어? 야 야 아래 어... 야 부금 죽이는데 어떻게 풀냐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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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차례대로 풀려나나? 야 리스폰 20초 아하 리스폰 18초 이거 벌라드 하니까 리스폰 되는 거 같은데? 어... 다음 챕터 넘어가니까 어... 야 버텨봐 버텨봐 야 씨... 아 씨... 야 아냐 나오면 안돼 나오면 죽어 나오면 죽어 지금 야 왔어 내려왔어 야 나 간다 야 3초 야 3초 2초 감금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우... 아우... 야 하필 여기서 뒤집어 온 데가 있는 야 왔다 또 왔다 아니 이거 안 죽는데 아니 이거 안 죽는데 애들이 나 열심히 쏘고 있어 누가 뒤에서 쏘고 있는데 나 뒤에서 쏘고 있는데 나 하필 아우... 아 야 뒤에서 뒤에서 나오잖아 하필 저기에선 나오잖아요 왈아 재시작 아아... 재시작 아아... 진짜 아 설렁기네 어 나 6레벨 됐다 야 게임 제시자 야 수입 0원이잖아 돈 좀 벌어봐 아이들아 아 나 스킨이 난동꾼이라는데 어 연결 끊어짐인데 쿠팡 아닌가? 맞네 나갔네 아 나갔다 나가면 되겠다 아이 게임 좋나 재밌네 아 아니 코미디아네 나 우무병 찍을까? 아 일단 메뉴로 메뉴로 일단 이거를 세팅을 좀 하자 살짝 레벨이 올랐으면 할 수 있는게 조금 있을까 아니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 돈이 우리가 돈을 빨리 해야되는데 어 와 기신맞아 어 어 어 내가 저거로 해야 되겠다 일단 전질하고 시키면 하던데 의무병 의무병하고 내가 내가 의무병을 하고 방탄복을 누가 탱크를 하나 찍을래 그러면 봐봐 그니까 그 메디킷 할 사람이 의무병을 찍던가 아 근데 탱크가 지금 조사중이라 또 아 그래 그럼 내가 탱크를 찍을게 그러면 의무병 있는 사람은 의무병 찍으면 되고 그 다음 탄약 전문가 한 명 찍어야 되고 내가 탄약 전문가 찍을까 어 잠깐 캐릭터 선택이 그거야? 두개 누르면 돼 캐릭터 선택이 그거야? 아냐 인벤토리에서 보면 스킬있죠 인벤토리 스킬 아 내가 의료가방 찍었고 의무병 두 번 클릭하면 돼요 포인트 두개 있으면은 한 번 누르고 한 번 더 누를 수 있거든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에이스 일단 의료가방 놔 내가 탄약 찍었어 나도 탄약이랑 의무병 아니 탄약 탄약이랑 의무병이면 둘 중에 한 명만 찍으면 돼 내가 방탄복 가방 찍었어 일단 방탄복이야 탱크 돼요? 몰라 그니까 구라님은 어 나 방탄복 선택이 돼 탱크? 어 어 오케이 그러면 뭐하지 내용물에 두개 추가된다 어 스킬 찍을 수 있구나 안동쿤 안된다네 조사주 70 남았다 어 여기서 뭐 건드릴게 없어 안되네 스킬이 어 어 이게 가세요. 일단 수실 초대는 해볼게요. 먼저 친구가 안 뜨는데 아무도 뜨는 거 아니네 응? 어 서버 터졌나보다 신고 안 뜨는데 그렇다면은 이걸로 해보죠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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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안 뜨는데 안 뜨죠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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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안 뜨 볼게요. 아 너무 웃기네요. 닦아야 되는거 하시는거 이거? 한 명만 초대할 사람만 떠 있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아 진짜 터진거에요.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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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내가 초대할게요. 초대받으시오. 어디 가셨나? 기다려봐. 네. 패드로 해볼까? 화장실 물 빼고 있어. 패드로 하면 난리나는 거 아니에요? 잘 안 넣어서. 패드도 원래 되지 않나 이거? 네. 되지. 근데 이제 조준이 꽤 흉내나겠지. 초대 초대 초대. 초대해주세요. 어. 고고고고 오케이. 어려운? 가운데도 못 버렸어 아니 근데 솔직히 쉬움인가 보통 그거 하면은 엄청 쉬워 그냥 진짜 너무 쉬워 이거는 마이크를 들어오면 존나 웃길래 우리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씩 한 개 안 넣어도 돼 나도 없어 됐어 렛디 우리 탄창을 안 넣었네 자 이거 CCTV 조심 여기 CCTV 나 안 건드릴게 일단 슬로우가 해라 슬로우가 나 안 건드릴게 가만히 있어 우리 여기 가서 그냥 팔짱 끼고 있어 그냥 이렇게 뭐부터 뭐라고 하세요 제가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CCTV가 존나왔어 여기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저 안에 들어가면 지랄 연결을 하는 아흠 네 그거 하고 CCTV에 없는데? 아까 있었는데 여기 CCTV 위 producing 위 Rock cinnamon 게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야 아야 나 문을 펴 도료하자 이 곳은 지각됐어 아깝쇼 아닐까 나 아깝 mlp 네 나가면은 되는 것 같아요 저거 다 damn 아냐 gctv가 나를 바라보고 있어 아 여기 있는 지역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란에 있는 곳에 있는 곳이 있어요 촬영 시간이요 해! 보자! 아는 척 하면 안 돼 네 네 네 네 예? 네? 예? 시키자? 아니 안그럴테니까 풀어줘 아무리 아무것도 안했잖아 출입구 전원이 어디 있을까? 아 이거 아마 G 눌러 마스크 써야지 풀어줄 수 있나? 일단 기다려 기다려봐 기다려봐 지금 저 보안시스템을 잠깐 해제해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나갈게 풀어줘 왜 아니 야 그냥 안에 들어가는게 잘못은 아니잖아 데인 구역에 좀 들어갈수도 있지 너네가 표지판을 붙여놓던거야 그래 뭐 자물쇠를 딴건 잘못이지만 스테이프 올리라 데인 미안해 못미나? 아마 마스크 끼고 해야될거 G 땅 눌러 안미러 안미러 진짜 미안한데 풀어줘 쟤 지금 보고있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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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 이거 존나 뭐.. 뭐 이쒸 아 쪽팔리게 이게 뭐하는거야 왜 풀어줘 사람이 존나 많은데 지금 뭐하는거야 아니 근데 손이 왜 파란색이 되냐 이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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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였어 어쩔 수 없었어 내가 걸렸어 아 저기 두부 맞지? 쥐하면 플랜이지 플랜 위로 간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작업좀 해놓을게 경찰 공격좀 늦어지게 아까 했던거 그대로 응 시간목적으로 인질거래 오우 오우 조화 비싼 조화 오우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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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피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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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자국 걸고 있어 야 다섯 명은 좀 나가 너도 나가 협상 어떻게 해? 협상 하고 있어 지금 몇 초 안 되네 일곱 명 야 이거 안 돼 더 이상은 더 이상은 안 된다 일곱 명 버려야 돼 안 돼 절대 안 돼 가치다 야 들어온다 손 다 싸 오오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어우 버텔드 예술 뒤에 온다 와 부실르데 너무 호바데 잡았다 이건 뭐지? 일단 빨리 그거 설치하라는데? 옥상에서 뭐 들고 와야 될 건데? 옥상에 있는 거 들고 왔어요. 아 넣었어?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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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이거 1층에 왔어. 아 이거 1층에 왔어. 아 이거 1층에 왔어. 왜 이렇게? 뭐지? 지금은.. 아 맞네 이거 약간 근접 공격도 없나? 아까에 썼거 같은데 야 스나이퍼 한 명 죽겠다 테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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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틀고 다니는 거 아냐 혹시 지금? 어 맞네 아 누가 떨어뜨렸네 아 여깄네 어 스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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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르미가 옥상 쪽에 있고 스프링클러 왜 어 Cuba 스프링클러 스나이퍼 어디있지? 스나이퍼 어디있지? 테레미 테레미 추가했고 어? 갑자기... 인질 묶어놨어 아 이거... 뭐 물품으로 인질 그거 하면은 아이템을 주네 경찰이 화보 울리는 거를 봐가지고 아 바닥을 녹이세요? 경찰 지금 들어올 거야 어 됐네 흥고로 렛츠고 풀었어요? 아 돈이 다이밍으로 연결해져 문을 열어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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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류ji 에어 나 경찰이 너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라나 렛츠고 글 fortunate 미니 이거 에어 렛츠고 FPS 로로 지금 이 건물 안에 반짝이는 부분들 저게 다 아이템들이잖아요 아니 이거 돈 다 먹었어? 네 와 이 새끼 뭐야 내가 폐력 여기다 떨고 놨거든 골목에다 떨고 놨어 저거 질러 땅 가고 있나본데 히힛 네네 내가 떨게 지지겠는데 데미지는 별로 없어 그렇게 야 피 존나 많이 달았어 나 저 골목에다 떨고 놨어 일로 와요 저기 있네 여기 나가는 데 있고 이것도 있네 메딕백 여기 메딕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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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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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풀이구나 일단 나 볼라더 내리러 뛰어간다 뭐야 스내퍼 스내퍼 하나 더 끈다 어 어디있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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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it 여기 있는거 한게 어딨지 원래 여기 인데 여기인가 이런거 이 여긴 아니야 여기도 아닌데 뭐 으쌰 깜빡이야 어디있냐 오 스냅퍼 어딘가 있어 스냅퍼 저건가? 없는데 하나 컷 볼라테가 하나가 왜있지? 하나는 안보여 어디다 던지라는데 어디다 던져 던지는건 이따가 던져 누가 테이터껀맞아 아니야 아니야 맞을 뻔했어 오버킬 무기 오버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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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야돼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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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오버킬 무기네 볼라테가 어디있지? 근데 이게 하나가 오겠지 그니까 오야 스냅스냅스냅 스냅 으아악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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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으로 가면 랩 랩한데 이거? 이거 약간 또 오류하지야? 아 지금 있는 사람 안에 들어가야되나 안에는 아 이거 무조건 없어지는구나 어 이거 말이 안 돼 아 오류같은데 이거 볼라드를 내리시고 볼라드가 안보여 아 뭐야 아아 땀싸대기 맞고 있어 안경돼 아 아 이거 너무 많다 오우 볼라드가 그 전기야? 아냐아냐 그 전기 판넬 근데 전기 판넬이 안보여 어디 딴 데 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있어? 아 아 오케이 아 언제 못하냐? 아 아 아 이거 타고 째면 끊임 흐흐흫 어 야 이거 이거 아 아니네 흐흫 오버킹은 제트! 제트 누르면 좋아 조수용이 숙단을 기다리라는데 왜 여기가 올거에요 탄약되는 사람 있나? 아 탄약 없어 난 아까 방탄복 방탄복 썼어 나도 방탄복 이건 우리 1기나 뭐야 돌고쓰 근데 이거 E는 뭐지? 왜 끄냐 E는 뭐지? E가 뭐지? 차에다가 현금을 넣었는데 휴 95%야 한 번 더 갔다 와야 돼 나 갔다 올게 아 한 번씩 같이 가시다 골목으로 골목에 내려온다 위에서부터 어 뭐야 죽었다 야 나 피 왜 없지 나도? 야 어머니 피가 없지? 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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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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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야 야 그대씨 나도 피가 없다 이제 형아 나 하나 죽었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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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튀어 일단 튀어 올라와 나이스 어디있지? 인가? 아인데? 잡았어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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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진짜 큰일 오우 좋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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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좋댔어 오우 씨X 어 에이 나 뽕이 다 안 떴는데 빨리 해주세요 빨리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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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일단 들어와 오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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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뭐지? 오케이 ㅎㅎㅎㅎ 오케이 와 이거 필름 안 보고 있네 오우 오우 아 뭐야 볼라도 또 내려야돼? 아 시간 지나서 그런가? 일단 돈부터 하나씩 먹고 돈 어딨지? 다 먹은거 아니야? 다 먹은거잖아 어 가야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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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어까로 partie 슬로 슬로 뒤에 접어 있어 응 어 왜 이렇게 많나? 어우씨 나 한번 따보자 뭔가 있을 것 같아 아 여기 사람밖에 없어 얘로 하고 던지고 손 묶고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지 않나? 아씨 안되네 오오오 뭐야 여기 안전한 거 아니야? 걸렸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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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죽었어 괜찮아 괜찮아 고추 때리고 디디디디디디 아 디디디디 잡았어 잡았어 야 숨어있다 숨어있다 ㅡ 야 또 내려온다 또 내려온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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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아니야? 아 이쪽이야 이쪽 와 게임 엄청 어렵다 야 게임 너무 어지러지러운데? 오 뭐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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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식 오우 기식 오우 기식 오우 기식 오우 나 죽었어 오우 기식 오우 기식 오우 기식 나 총알이 없어 오우 기식 레벨 때문에 그런거 오우 기식 오우 기 comet 돼지 돼지 이 새끼 헤드샷 때렸는데 안 뒤져 안티치게 하려고 해도 안티겼어 이 새끼 헤드샷 때렸는데 안 뒤져 이 탄 발사기 새끼야 전멸 어 야 야 시바 보통으로 해야 되나? 레벨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야 그럴 수 있어 이거 아 시바 돈 다 옮겼는데 야 이거 우리 수익이 안 돼 돈이 있어야 뭘 할까 보통 하고서 해야 될 거 같아 보통으로 한 팔 하고 자야 되겠다 진막 아 이거 메뉴 알맹으로 누르면 장비가 없어서 좀 빡센 거 같아 장비가 안 돼서 안 돼 진짜 장비가 안 돼서 안 돼 하늠을 이제 이게 장비가 안 돼서 안 돼 장비가 안 돼서 안 돼 흥미로운 장비가 안 돼서 안 돼 아 아 아 돈 좀 비싼 걸로 가자 이거 40만에서 80만 볼 수 있는 거거든? 보통으로 샷건 살 수 있다 샷건 귀중품 귀중품 훔치기라 가지고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이거 못 넣어주나 내가 이거 못 넣어주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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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가 낫겠나 아 방탄복 가먹으러 가자 근데 이거는 이거는 그렇게까지 필요하잖아 탄 탄약이 좀 필요하지 근데 레디? 아 이거 그건 같다 이거 캐릭터에 있잖아요 캐릭터에 보면 가방이 있잖아 지금 어 그거를 탄약 가방이 이렇게 한 거네 그 캐릭터에 보면은 그 이제 인벤토리에서 방탄 어 그걸로 설정하는 거네 여러가지 방법으로 설정하는 거네 여러가지 방법으로 설정하는 거네 여러가지 방법으로 설정하는 거네 선택해 아 더 주면 안 되는구나 땄어 나 여기 땄어 CCTV 조심 어 CCTV 앞에 CCTV 앞에 CCTV 앞에 CCTV 앞에 CCTV 앞에 이 장도 온 거 누가 봐도 존나 수상한데 힝 힝 아니 밖에서 이러고 앉아있는데 좀 더 수상하지 힝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왜 일로 오냐 쟤? 이거 못다나? 암사 이런거 어 없어 오오오 이험이었어 걸릴 뻔했어 나 바로 봐 나갔다니 CCTV 있구나 도대체 수갑들고 온다. 조심해라 이 그림을 과감에 손잡고니 아하이아아이 누구야 아하아 하아 뭐래 아아아아 좀 봐 후회 버튼을 10개씩 어 뭐야? 인질됐는데 찍는 거 아니야? 2층에 있는 사무실 매니저 찾을까? 이메일 기억을 해 화장실에는 의료품이라는 걸 기억하면 돼 QR코드 전시지 QR코드 3개 없나? 여기네 저인실에 접근을 하세요 오케이 QR코드 누가 계속 QR코드로 문 열고 다니는 거 같은데 지금? 흐흐흐흐흐 풀코드 하나 찍긴 찍었는데 어어 괜찮아 괜찮아 아 깜짝이야 아이벌 오 뭐야 야 찾았어 여기 세파지 여기 에이 아 arriv다 아까에 비해서 굉장히 안 아프지 않아? 요즘 애들이 서점판네 응 여기 뭐 하라는데 1층에 셔터를 해제하시죠? 손가락 모양이나 뭐 이런 거 아 저 원 모양 생긴 거 그 안에 있어야 돼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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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오케오케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러 시점 같이 머물러 도도록 같이 죽여 여기 있는 거, 예술품 다 훔치면 돼요 여기, 여기, 여기 안에 여기, 여기 안에 여기,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나가고 싶다 아, 이거 프랑스, 이거 옥상, 옥상, 옥상 옥상, 옥상 옥상, 옥상 옥상, 옥상 옥상 올라가요, 옥상 여기도 뭐 좋은 거 있네 어디, 어디, 나 가져가야 돼 여기, 여기, 여기 먹었잖아, 지금 먹었구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었고 좋고 싶은 거지 야, 지금 돈 한 번도 우리 못 먹은 거 알아? 알지 먹고 죽은 귀신이 색깔 좋다고 어디로 올라가지? 어디로 가요? 이쪽, 이쪽, 이쪽 건물 밖으로 올라가는 계단 있던데 여긴가? 여기, 여기, 여기 30초 죽였어, 죽였어 자퍼를 보내줘 여기, 여기다 내려놓고 또 갔다 오면 되잖아, 빠르게 어, 맞지 뭐 훔치는데, 옥상 아까 1층에 QR코드도 더 해야 되고 1층이야? 훔치는데? 1층, 2층 아까 훔치는데 1층, 2층, 2층도 훔치는 건 있을 거야 2층이 죽네, 마냥 아까 오프로는 좀 없었거든 세상오빠 있어 다 챙겼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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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 패드가 많았네 뭐, 패드가 많았네 여기서 떨어지면 죽겠지? 여기 애들 너무 많아 그림이 2층에 있나봐 그림이 2층에 있어요? 그림이 2층에 있어요? 그림이 2층에 있어요? 잠겨있는데 잠겨있는데 2층에도 2층에 있긴 한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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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동했어 바닥 밟아야 돼 바닥 아 아 몇 군데 있는거 같은데 바닥 밟는거 여기 내 쪽에 있어 밟고 있어 저기도 있네 하나 밟았어 아 옥상에 너무 많다 내가 왜 옥상에 있어 됐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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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 QR 코드로 ivamente stric 요거는 달好了 불에 기운 에스팅 어디다 주냐? 여깄다 USB 어디로 가면 돼? 여깄다 USB 어디로 가면 돼? 아 아무나 열 수 있나? 여깄다 아 저 안돼요 여깄다 내가 여기 절단해놨어 어허 그림 줍고 여깄다 이게 궁금하네 USB 또 하나 어디로 가야 돼? 두 개를 찾으라는데 지금 두 개가 아닌데? 내가 먹은 건 아마 한 개지 싶은데 지금 아까 USB 또 꼽아야 되는 거 있었을 건데 그저게 안 있어 일단 이거 절단하자로 하고 깨도 돼요 어 깨도 돼 일단 가방 하나씩 담았나? 나 뺐어 어 오케이 슬로우면 안맨는데? 이거 옥실 아 탕수형 여기 여기 슬로우 요거 하나 일단 먹어보래 어 어 가자 일로 아 아 아 아 아 어머 어머 개맞네 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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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떨어 Mark 메뉴 어?! 이거 아닌记 어? 아닌가? 그림이 다른 거야 ہو펑 kop pop 여기 섬아 여기 있어라 너 앞에 있어라 여기 여기 이거 뭐 지금 빨간색으로 문 열 수 있는 곳 두 군데가 됐는데 다른 곳 가면 안 돼 오우 ㅅㅂ 독 뭐야 독 오우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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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헬기 있는데 개 많다 이거 일로 일로 오세요 일로 일로? 여기 훔칠 거 있어요 훔칠 거 있어요 아 그림이 라우트 저기 그림 있더라 여기 여기 야 이게 바카리오 그림이 아닌데? 아 그니까 일단 여기 털고 있어요 또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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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방 있네 이거 이거 아 이거 가방을 저 헬기에다가 넣어야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감사합니다 메뉴 나랑 슬로우가 가야 돼 여기 맞나 아니하 슬로우가 맞을 건 Economics 아냐 아냐 죽였어 아냐? 뭐야? 와 존나 많아 존댔다 이거 니가 캡틴 아메리카를 죽였다고? 저 안에 들어있는거 아니야? 저 안에 들어있다 지금 QR코드 다 썼는데? 바닥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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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품 죽기 이거 한번 던져보자 이거 아니면 없지 싶은데? 그럴 것도 필요한 데가 1층에 조금 가보자 이거 어디서 출발 어? 하나 하나 들어갔다 자 두 가방 메고 있는 사람 있잖아 지금? 어? 그런데? 한 개 들어갔어 나 아 나 죽겠어 어? 이거 뭐지? 죽였다고요? 아니 진짜 내 영혼 어디있어요? 오우 오우씨가 나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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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여기 돼지이랑 같이 있어 이 새끼 다 때리는 놈 오우 죽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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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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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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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 방탄 이거 뭐야 거기 어떻게 들어가 야이 링 왜 이래? 야이 링 왜 이래? 야이 링 왜 이래? 어이 아이씨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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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이 내가 먹을게 뭐? 야! 이건 좀! 그냥 끊는게 없어? 어허허허 나 지금 겟링이랑 방패랑 영혼의 1타 하고 있음 너 싫어? 너 싫어! 그림 더 없어? 여기 여기 의료 그림 찾고 끝내고 싶은데 나도 배 졸리 여기 왔어요 의료 보고 QR카드 하나 없나? 3페이지 싶은데 이거 어디 QR코드가 하나가 없어 우리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P는 어디있어? P는 PP 1층 1층 얘는 뭐가 없니? 어 오 찾았다 어 오우 이거 진짜 뭐 퀼크로드 하나 있어 있어? 오케이 둘 중 하나다. 너겠지? 이건가? 이건가? 나 그림 하나 먹었어 깨면 돼 가자 가자 쟤 위에 엘베 열렸거든요 올라가자 어디로 올라가냐? 여기 여기 고고고고고 야야 누가 뒤에서 사라 아니야 고고고 일단 고 자세가 오고 아 제발 와 나도 아니야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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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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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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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러 가 빨리 쟤 됐다 자살했어 어디야 일찍? 아니야 살렸어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이리로 올 수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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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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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아디오스 아디오스 아 젊나 힘드네 이거 이게 보통도 어려운데? 어 60만 먹었어 우리 돈 한 번에 되게 많이 드네 어 아 이거 민간이 죽이니까 3만원 깎였어요 3만원 아우 재밌네 돈 배분 어떻게 하는거야 어 60만 들어왔네 진짜 가방 그니까 배방 야 보통으로 총을 먼저 버려야되네 시발 아우 레굴루스 살 수 있네 아 나도 전술조준기 살 수 있다 야 이거 돈이 생기니깐 확실히 뭔가 총이 개조가 되는데 아 아 저건갑다 이거 아 탱크 열렀다 탱크 찍어 가야겠다 저건 뭐야 그니까 캐릭터 그 거기에서 의료가방 탕약가방 방탄부가방 이거를 따로 있네 그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응 X 눌러서 사용하는 거 여기서 하는 거네 어 갓봐도 갓봐도 어플레이드 해네 어 나 샷건 샀는데 왜 안나와 인벤토리에서 예 어 아 이거 주무기네 시발 네 보조무기를 샀어야되는데 좋댔 그건 많잖아요 카스티고 오케이 오케이 아 어 내일 나 보고 또 시간 남았시다 아 아 아 재밌네 근데 역시 같이 해야 재밌어 역시 같이 해야 재밌어 어 네굴루스 아니야 안풀리되나 응 왓 벌써 다 썼어 나 30만원 남았어 근데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아니 돈이 20만원 남았어 아니 저걸 왜 안 들키고 하지 아니 아니 이거 안 들키려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게 진짜 그럴 거 같아 그냥 막 완전 패턴 알고 어 아 진짜 헹구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내일 어디 안가죠 구라니? 몰라 아니 이렇게 8시간 운전하고 왔는데 또 끌려가야 돼 어디? 몰라 와이프 가야지 아 네 2일까지 아니 3일까지 쉬어요? 어 개부럽네 3일까지는 쉬어 아 난 2일부터 일하는데 나도 아 일단 오늘 여기까지 수고 수고 아우 힘들어